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3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니냐 이르되 덜어낸 세레이오한 덜어낸 엘리야 어떤인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욱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서당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장의 말씀도 세 부분으로 크게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는 베드로의 신앙고백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1차 순환예고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무게중심이 다수의 군중들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메시아의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의 길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 우리도 예수님께 특별한 제자훈련을 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었던 정말 중요한 핵심적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시 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이라 여기지 않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에 하늘이라는 그런 간접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릅니다 바리세인들은 분리된 자들이란 이름의 뜻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장노들의 전통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을 지낸 사두 제사장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는데요 그 이름은 의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 속한 기족계급이었습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세인은 부활과 영의 존재를 인정하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적 세계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서로 대립하는 분파였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생각되었던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에는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악한 동기를 아셨기 때문에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말씀해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는 이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미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해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단 지역에 잠시 머무시다가 건너편으로 이동해 가시는데 이는 적대 세력이 없는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을 걱정했습니다 제자들이 급히 떠나오느라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떡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는 예수님이 언제든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줄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누룩처럼 퍼져있는 그 시대에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현재의 지금의 피로와 염려의 정신이 빼앗겨 있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시는 가운데에 도착한 그 장소가 바로 빌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이었습니다 이곳은 황제 숭배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바로 제자들의 생각과 고백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강한 확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16절에 말씀해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로 예연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에 최고의 축복을 해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이 질문 앞에 계속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 질문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너무 엄청난 고백이라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구나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또 수없이 들었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서게 될 때마다 그 감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루 동안 계속해서 되새기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실 때에 그때마다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길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후에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에 그는 걸림돌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꾸중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훈련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요 정말 죽음의 길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 삼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이 길이 선택의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황제 숭배가 만연한 빌립보 가이사리아 지방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그 지역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고 또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새롭게 세워져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자료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랜 시간 주님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그 물음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아버지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일어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주님 이 믿음의 고백 위해선 주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되뇌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인지를 깨달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4절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시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초청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이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알고 주님을 따르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결론되게 알려주시고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나를 부인하고